안녕하세요. 심으뜸입니다. 오늘은 슬로우 버피 챌린지를 하는 날인데요. 일반적으로 악마의 운동으로 불리는 운동 중에 버피 테스트라는 운동이 있어요. 그 운동은 초보자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또 어깨나 관절 자체가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슬로우 버피라는 운동이 나왔어요. 슬로우 버피를 하면서 중간에 스쿼트 동작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운동량도 되면서 쉽게 또 개수와 시간을 함께 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지금부터 저랑 슬로우 버피를 100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한 다리씩 보냈다가 가져와서 스쿼트 만세 순으로 동작이 진행됩니다. 바닥을 짚을 때는 어깨 힘으로 다리를 가져올 때는 복부 힘으로 일어날 때는 엉덩이와 하체 힘을 사용해주세요. 마시고 후 다리를 보내고 가져올 때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되 일어나는 순간에는 스쿼트 할 때 엉덩이 힘을 강하게 사용하는 느낌으로 호흡을 뱉으면서 일어나주세요. 호흡을 빛을 때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만세 다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만세 복부 긴장감은 계속해서 유지해주시고 팔다리는 쭉쭉 뻗어주세요. 바닥을 짚을 때에는 바닥을 최대한 멀리 밀어내주시고 일어날 때는 엉덩이 힘을 꽉 주세요.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하되 일어나는 순간에 뱉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앞으로 나란히 일어나고 열다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복부와 엉덩이 힘 바닥을 밀어내서 일어나는 순간에 몸통과 등 뒤쪽, 하체 전신까지 쓸 수 있는 운동입니다. 몸에 힘이 풀리거나 체력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주세요. 20개, 앞으로 나란히 만세 바닥 짚고 뒤로 보냈다가 가져오고 앞으로 나란히 만세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. 일어나고, 업 마시고 내쉬면서, 업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복부와 엉덩이 힘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. 천천히 한 동작씩 끊어간다는 느낌으로 업 보내고, 보내고, 가져오고, 가져오고 앞으로 나란히 만세 조금 더 힘내볼게요. 하체 힘도 중요하고 복부 힘도 중요해요. 서른이 남산이가 조금 더 힘내라고 전하고 있어요. 화이팅! 제 속도를 따라오기 힘든 분들은 개인 속도에 맞춰서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도 되고요. 횟수 자체가 따라오기 힘든 분들은 가능한 갯수까지만 하시고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주세요. 벌써 35개 했고요. 밀어내고, 가져오는 순간에 엉덩이와 복부 힘 계속해서 코어 긴장을 유지해 주세요. 호우 짚고, 하나, 둘, 셋, 넷, 안고 업 짚고, 하나, 둘, 셋, 넷, 내쉬면서 엉덩이 힘 만개, 하나, 둘, 셋, 넷, 앞으로 만세. 복부 힘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는 엉덩이 힘으로 보내고 보내고 가져오고 가져오고. 업. 몸통 전체를 계속해서 길게 사용해주세요. 다리도 가능한 한 멀리 보내주세요. 다리도 가능한 한 멀리 보내주세요. 지금부터는 정신력 싸움이에요.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일어나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앞으로 만세. 하나, 둘, 셋, 넷, 앞으로 만세. 하나, 둘, 셋, 넷, 앞으로 만세. 만세. 라스트 하나 더 해볼게요. 100개 못해. 50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못해, 못해. aine 굶어 아멘